김천시 남면 영암산 월명리에 있는 영암산 782미터입니다. 지금 시각이 9시 20분쯤인데요. 나뭇잎 사이로 햇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너무나 아름답고 좋습니다. 월명승모의 집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실버타운 어르신들을 위해서 여기다가 등산도를 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고 조용한 곳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산책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입니다. 오후보다는 지금 10시쯤이 제일 좋은 때이네요. 바위산이라 물이 없어요. 그렇지만 비가 오면 폭포도 작은 폭포들이 수없이 많아 아주 아름답고 좋습니다. 바위산카를 이용해 보호한 곳에 비가 없어서 미세계는 죽음이 이제 SheikhГs의 가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에 대한 사이로는 엄청난 기쁨이 있습니다. 바위산을 이용해 보호함이 아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정말 아름다운 아이들에게는 죽음이 없지 않았어요. 부모님과 바위산으로는 lecturedcyn으며, 하지만 지금까지 여기서부터 지연볼한 곳에 비가 없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